저 여기 족발 돼요? 족발 돼요? 네, 족발도 돼요. 족발 먹을 거예요? 네. 사모님. 네. 저 가격이. 돈 받아요? 아, 그럼요. 자, 반반 막창 시키셨죠? 뽀뽀 10번. 자, 사장님의 사랑. 사장이 뽀뽀를 10번. 차가죠, 가격. 메뉴 변경 돼요? 돼요. 족발은요? 족발은 사장이 허브 10번. 이 조만간의 회원은요. 라면은. 뭐? 갑자기 신났어. 바가지 왜 쫄라지 마. 그거. 뭐? 그거. 뭐? 그거. 그거 있잖아요. 이거 큰 소리 내지 마. 감독들 또 소리내고 있어. 감독들 또 소리내고 있잖아. 어쨌든 가격 다 저 고지해드렸어요. 어쨌든 주문하신 요리 나눌게요. 네. 제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. 자, 먼저 반반 막창하고. 와, 맛있게 좀 꾸려주세요. 맛있게 해드릴게요. 지금 하는 거야, 진짜? 진짜? 대박. 어우, 제대로네. 장난 아니에요, 저거. 진짜 좋다. 드리고 싶다, 정말. 옆에서 끓고 있으면 되게 든든해. 와, 막툴게 되잖아. 왜 2시까지? 2도 한 거예요? 아니요, 당연하죠. 괜찮아요, 당황하지 마요. 자기야, 막창 먹을 때 누가 기름을 넣어. 자체 기름으로 되는 거야. 고생하영이는. 저희 집의 특징이에요, 특징. 사장님, 우리 아빠는 지금 회사 갔어요. 진짜요? 네. 아버지가 회사가 어디예요? KBS인데 일도 잘해요. 일도 잘해요. 어머, 저 집 아빠 너무 멋지다. 대단하다. 역시 그때 한 번 보여줬던 게. 얘 굶겼어요? 당연히 굶겼어요. 저희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 이미 멸단이에요. 우와. 오, 신나지? 얘 왜 이래요? 얘 폴댄스예요? 얘 맛있는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자, 앉으세요. 네.